한 비뇨기과 의사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로 올려둔 영상이 네이버 AI 알고리즘의 음란물로 감지되면서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는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는데, 의사는 업무 방해를 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발기부전 환자 진료 때 쓰는 성 관련 영상 등을 비공개로 올려뒀습니다. 최근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회고록 작성을 위해 모아둔 기록이 손상됐고, 의사단체가 밴드로 전파하는 업무 공지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부작용이 발견됐으니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침이 수시로 밴드로 내려와요.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는 사진 수백만 장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박 씨가 올린 영상을 음란물로 자동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일부가 매우 높은 유해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자가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후 내부 논의와 법무 검토를 거쳐 박 씨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 조치했다고 네이버는 밝혔습니다. 정보 통신망법은 특정 정보가 타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공개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삭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 같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의학을 위한 건지 음란물 유통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알고리즘을 선하고 그걸 잘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좀 골라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능력을 AI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괜찮죠? 시간만에다가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슷한 분쟁 상황은 더 자주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Q. 아멘